광명시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. 광명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서 허위 신고,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한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입니다. 박승원 시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